안녕하세요. 속속 오늘의 크리엣타임즈의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이지수 롱 표현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은 Cooking Methods. 요리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요리책, 라스피북으로 보거나 또 TV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하는 게 많이 늘었죠. 그래서 많이 또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특히 영국의 유명 셰프 제이미 올리버, 아주 유명하죠. 제이미 올리버스 30분의 미얼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30분 안에 만드는 음식들을 보여주는 거죠.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레스피북, TV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영어 표현으로 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훨씬 더 기억하기에 훨씬 더 좋고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심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boil down the source 이렇게 나오는데요. 심을 하면 서서히 끓이다는 얘기입니다. boil down이 나오는데요. boil은 끓이는 거죠. 그런데 down이라는 말을 같이 써서 서서히 끓이다, 서서히 조리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계속 끓이다, 조리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을 더 소스, 보일 다운 더 소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blanch the vegetables 이렇게 나오는데요. blanch 하면 대치다, 그리고 어떤 거를 살짝 이렇게 넣었다 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소로 대치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blanch는 희해하다, 어떤 걸 표백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대치다 라는 뜻, 살짝 어디 넣었다 뺐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mixed ingredients, ingredient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토익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재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섞다 라는 얘기가 쓰였고요. season the food, 자, season 하면 계절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양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양념하다. 자, 그래서 seasoned food 이렇게 쓰였고요. seasoning, ing로 붙여서 명사용을 쓸 때는요. 조미료로 뜻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일당 쌈피죠. 자, 계절 말고도 아주 많은 뜻으로 쓰이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단어, 아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squeeze 이렇게 나왔고요. juice a lemon 이렇게 나왔는데요. squeeze 하면은 쥐어 짜는 것, 짜는 걸 얘기합니다. 자, 미국 광고에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 것 중에 짜서 먹는 과자나 이런 식품들이 많은데요. 그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squeeze it 이렇게 eat을 붙여서 squeeze it 이렇게 굉장히 많이 광고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광고를 볼 일이 있거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이면 쉽게 한 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juice a lemon 이렇게 해서 레몬을 짜다 라고 쓸 수도 있고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peel an apple 이렇게 나왔는데 peel 하면은 껍질을 벗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각 껍질을 벗기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과일뿐만 아니라 어떤 포장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떤 싸여져 있는 포장을 껍데기를 벗길 때도 이 peel 이란 말을 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품 이렇게 그 마개를 열 때 거기에 딱 그걸 그 캡 같은 걸 벗길 때 거기에 한 번 영어로 된 거 영어로 된 이 설명을 한 번 보시면은 거기에 분명 필이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grate the cheese 이렇게 나왔는데 grate 하면은 이 단어를 좀 생소하다고 싶어도 치즈가 나왔으니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치즈를 보통 많이 갈죠. 그림으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치즈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grate the cheese 하면은 치즈를 갈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please microwave it for 5 minute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microwave 하면 전자레인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사로 쓰였는데요. 동사로는 microwave 전자레인지를 넣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 라는 말로 씁니다. 자,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그것을 5분만 돌려라. 자, please microwave it for 5 minutes.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 뒤에 조리 예를 보면은 레시피를 보면은 충분히 나오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만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만 영어로는 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니까요. 한 번 더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크리에이타임즈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